2번 합체! 스튜디오 버스터! 퓨닛 다이노 퓨전! 안녕! 아홉! 스크츠! 라키로 체! 암키로 스쿰! 헬멧이 체! 합체 완료! 스튜디오 버스터! 바리오님 말씀은 알 것 같아. 응? 새로운 다이너마스터의 저 순수함이 다크노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야. 하아! 파키다! 자, 던겨라! 방치기 던져! 아아! 거미! 아아! 차도! 어떻게 좀 해봐! 네, 마스터! 파이어 블레스! 마스터! 됐어! 저 바보가 지구를 지켰다고? 겨우 저 피자 배달 자동차를 타고? 응! 어? 피자 배달 자동차? 피! 피자 배달 자동차나니! 얘네는! 피자 배달 다이노코어야! 다이노코어? 이름만 멋있으면 자냐? 자냐? 당연하지! 이네들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고! 어? 다이노코어들은... 어? 어? 저 멀리! 다이노 행성에서 우주선을 퓽! 타고 온! 퓽! 퓽! 우주 공룡 자동차로 온! 정의의 천사님! 다이노 행성! 우주선! 야! 말도 안 돼! 우주선! 야! 태도 가자! 가자! 렉스는 바보가 아니라 뻥쟁이구만!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봐라! 렉스! 으악! 갑자기야! 울어가자 우주선! 우주선이라니! 저는 유치하게! 그래! 울어가자 우주선! 나도 나도! 그 우주선 정말 보고 싶어! 렉스랑! 감히 공룡전사 샤벨에게 피자배달 자동차라니! 샤벨? 그냥 우선 옮겨! 우린 우주를 지키는 다이노 전사라고! 그럼 우리가 피자배달 자동차? 요즘 우리가 피자배달을 하고 있긴 하지! 헤헤헤! 어이없군! 너희들은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랑 피자배달이나 잘 하라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스테고? 네 잘못이 아니다! 샤벨은 바리오님을 무척 따랐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마스터인 렉스님을 믿고 지켜야 한다! 난 렉스님과 함께 있을 테니 샤벨을 데리고 와줘! 응! 알았어! 우와! 진짜 우주소냐! 거봐! 정말이지? 너무 별론데? 이쪽으로 와봐! 보여줄게 있어!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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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온의 우주선! 저기 있을거야! 저기 있을거야! 지구 침략의 첫단추! 우주선 광국의 부수주만! message표gil 봐 봐!! 멋지지!! 요고 요고! 이건 뭐지? 아후 고장 났나봐 으헤헤! 렉슛, 이건 뭐야? 모르겠는데? 그건 다이노북입니다 다이노 행성에 메카 다이노에 대한 정보와 디스크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노북? 디지털로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떼내도 돼? 걱정 마십시오 다이노북은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책 하면 존이지 존, 당신을 다이노북 마스터로 임명합니다 정말 고마워, 렉슛 렉슛, 나는, 나는 뭐지? 또다, 다이노 튜너가 울고 있어 샤벨, 다들 우주 소녀 같대 우리도 가자 내가 피자배달 자동차를 이용해 샤벨? 너, 미키오는? 메카 다이노야? 김에 트로돈 우주선을 노리고 온 것이 확실합니다 저까진 우주 사원을 그냥 줘버려! 안됩니다 우주선은 다이노 코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이노마스터 렉스가 상대해 주지! 울트라 디 버스터로 합치라! 마스터, 지금 샤벨과 스택우가 없습니다 아, 맞다! 그럼... 마스터, 2단 합치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 당연히 우주는 2단 합치라! 2단 합치라! 2단 합치라! 수리, 마, 맞! 셀렉! 루리, 다이노? 튜뇨! 튜뇨! 오빠라는 화산을 뛰어넘어 새기차게 집중하는 오버플라이 오버플라이 이리도 흐르고 친구와 함께 우주 끝까지 고고 다이놓고 우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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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놓고 와이의 버스터 자전업! 파이어 브리스! 투어티카 다이노봉! 다이노복에 메카 다이노 약점 같은 건 없어? 찾아볼게! 어? 어디갔지?! 어떻게 될거지? 왜 깜짝이야? 이거 뭐야? 대높은 통신 기능도 있습니다. 렉스, 디메트로도는 반사반사 지밀어미로 공격을 흡수해서 반사할 수 있다고 나오고 렉스? 나 뭐야? 그럼 어떡해? 전기의 전사 샤벨 등장! 좋았어! 이제 오다가 합치라! 튜닝 스타트 업! 뭐야 이거! 다이루 추러가 멈췄어! 이거 왜 이러지? 샤벨과 스테고의 구워 게이지가 너무 낮아 합치할 수 없어! 에? 그것도 뭐야? 아하! 못 듣니! 티메트로도니 우주선을 노리고 있어 역시 렉스는 다이노마스터로서 부족한 거야 아니야 샤벨, 이건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새로운 다이노마스터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울트라 디버스터가 될 수 없어 그렇다면 맨몸 공격이다! 티메트로도는 반사반사 지누러미로 빗속에 몸을 숨길 수 있어 아니 이건, 이건... 라이딩 스티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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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으아! 샤벨! 다다다다다다! 가타! 아악! 스테고! 멘토드니 숨지 못하게 차라! 에비치 홀! 넥스, 지금이다! 디스크야! 디스크로 공격해! 디스크! 모두가 만들어준 찬스! 미치지 않는다! 넥스, 컷! 바퀴 계팔로 싸울 수 있음, 이그니시아 가자! 그 밑줄은 저기에 박치게! 바퀴! 리이이이! 새로운 디스크다 진짜 멋있었어 호주 멋있어 역시 타이로콘 짱 샤벳 스테고 이제는 마스터님이 우리를 단순히 피자 배달용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피자 배달 시작해야지 나 저럴 줄 알았다고 5단 합체는 어떻게 할 거야? 맞다 어떡해 어쩌지 나 망했다 망했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어 문제라니 뭐 우주선 여기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놔 놔 이건 에밀리에게 맡겨 우리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이제야 진심으로 싸울 마음이 있을 거야 1993년 속 Ang Kai 짱 하하 하하 에잘 자 상 2019년